안녕하세요 거기서 잠시만 선한분만 선언 들어주세요 하트 단바 이쁜 하트 감사합니다 좀 꺼버릴게요 오랜만이에요 정국씨 정국씨 10주년 축하드려요 맞아 10주년 우리 14년도에 왓팝에서 같이 볼 때가 어저께 같은데 데뷔해서 그때 정국씨 정국씨 여기 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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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결국 이거 다 가르소 정국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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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년기장 3종 하트 어떻게 안될까요 반쪽 하트 앞으로 카메라에 하나씩 여기도 보라 약간 보라 약간 보라틴 느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뷔식 좀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또 앨범 개최할게요 안녕하세요 멋있게 하고 오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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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 안 닫혀요 바뜩 도착 들 수시나 입니다 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